뭐하는거에요 누나? 단단하게도 붙여놨네 어제 다시 했거든요 귤 먹고 막 다 붙여놨어 우와 이제 안부워도 되겠다 빨리 나간다 빨리 나간다 눌러줘야되요? 네 여기 조금만 눌러주시고 금방 피는 멈춰가지고 굳이 붙일필요 그리고 오늘 샤워도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혜지 네 다시 안내로르 를 끓이요 네 이번엔 좀 굴 까야겠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